착각하고 있어요. 보민 씨가 기억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라고. 고작 이런 거짓말 하려는 거 있어요? 아니. 보민 씨가 알고 있었던 거 사실이라고 쳐.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라니. 왜 언니 생각 안 하냐고. 그럼 부모 잃고 버려줬던 저는요? 20년간 실장님한테 속아왔던 우리 부모님은요? 그래서 20년 전 일로 뭘 어쩌자는 건데? 그만하라고요. 그만. 보민 씨 제발 한임 보민 씨가 다친다고. 팀장님이나 그만하시죠. 넌 빠져. 보민 씨 보민한테 이러지 말라고. 더 때려봐. 더 때려보라고. 그만해요. 제가 다치다니요? 제 잎 막으려고 저한테 꼬지라도 하겠단 거예요?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두라고. 지나면 양쪽 집안 난장판 만들지 말고. KBS KBS 아멘UN ach